자, 민생을 부탁해 조금 전에 안내해 드린 것처럼 오늘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님을 모셨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국무회의 마치고 바로 스튜디오에 오셨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장관님, 우리 독자기술로 개발한 누리호 3차 발사가 정말 성공적으로 발사가 돼서 많은 국민들이 기뻐하고 계시는데 이제 또 중요한 게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청을 만드는 거, 신설하는 거, 이게 이제 과제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우주항공청이 신설이 되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장관님? 네, 우주항공청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우주항공전담조직으로서 정책 수립도 하고 연구개발도 하고 또 산업 육성도 하고 국제협력 이런 분야까지 그 기능을 확대하고 강화해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조직이 될 거고요. 대통령께서도 우주항공청에 대해서 강조하신 부분이 전문성과 유연성으로 유연성을 갖춘 그런 혁신 조직이 되도록 해라.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될 것이고요. 일례로 유능한 전문가가 이런 우주항공청에서 일을 하고 임기가 끝나게 되면 다시 현장으로 들어가서 또 기여를 하게 되는 그런 어떤 선순환 생태계를 갖출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할 것입니다. 장관님 참고에 의미가 있는 거네요, 우주항공청. 그런데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것과 관련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지금 있는 게 사실이고 그래서 저희가 궁금한 것은 우리 장관님께서는 그 우주항공청 설립에 반대하고 있는 이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설득하고 어떻게 이 우주항공청 신설을 추진해 나가실 계획이신지 그 점이 궁금해집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우주항공청 설립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는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우주항공 전담기구를 설립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정말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정부안을 적극적으로 또 설명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서도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조속히 논의되어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 과기정통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장관님께서 최선을 다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정말 기대가 됩니다. 우리 한국 최초 달 궤도선 다누리 발사가 얼마 전 이제 그 1주년을 맞이했어요. 다누리. 그런데 이 다누리 성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도 2032년 달 착륙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들었는데 지금까지 장관님 좀 진행 상황이 궁금합니다. 네, 작년에 이제 8월 5일 미국 플로리다에서 발사 과정 정말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네, 저도요. 네, 그때 이제 발사가 돼서 정상적인 우두 궤도를 따라서 잘 이제 진행이 되었고요. 12월, 작년 12월 27일에 달 궤도에 정상적으로 이제 안착을 했고 올해 2월부터 지금까지 약 6개월 동안 정상적인 임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누리호가 지구를 배경을 해서 달 사진을 찍어서 저희 이제 보내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건 국내 최초라고 볼 수 있고 또 세계 최초로 한 일도 있습니다. 우주 인터넷을 통해서 영상 사진 데이터를 성공적으로 지구로 전송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달 착륙선의 후보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의 사진도 촬영해서 공개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는 우리 기술로 만든 이 달 착륙선이 우리 발사체를 통해서 앞으로 달에 갈 수 있도록 그러한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고 그것을 이제 실현하기 위한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위원들이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있고 앞으로 10월 중에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장관님 나오셨으니까 통신비 얘기 또 안 여쭤볼 수가 없잖아요. 통신비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이제 상반기에 이통사들이 이동통신사들이 5G 중감요금제라는 것을 내놓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 같은 소비자들은 이거 잘 체감이 안 된다 이런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도 많은데 추가로 이 장관님 통신료를 낮출 방안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들기 위해서 7월까지 단계적으로 다양한 요금제가 출시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5G 중간요금제를 좀 세분화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청년과 어르신을 위한 요금제 그리고 온라인 요금제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에 거치지 않고 저희 이제 과기정통부에서는 지난 7월에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이제 일도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통신 3사와 협의해서 5G 요금제 최저 구간을 낮추고 또 저가 요금 구간에서 요금제를 세분화해서 사용량이 작은 어떤 이용자들의 부담을 들 수 있게 하고요. 청년층이 이렇게 인기가 높은 알뜰폰 시장에서도 알뜰폰에 대해서도 더 저렴한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도록 관련 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이렇게 마련할 것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통신료 부분도 장관님이 애쓰고 계시니까요. 조만간에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생을 부탁해 오늘은 51번째 손님이었습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못다한 이야기는 장관님 다음에 또 한번 나와주시면 그때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